자, 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좀 더 키우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용되는 물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자, 니은과 디귿은 각각 메테인, 아세트산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쭉 볼게요. 자, 냉각팩에서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면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암모늄이다, 질산 암모늄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흡열 반응이 됩니다. 또한 문제에서 냉각팩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기역, 자, 기역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니은은 전형가스의 주성분이다. 메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하는데, 자, 매트에 있는 탄소화합물이 됩니다. 자, 기역, 여기에서 질산 암모늄에 탄소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는 탄소화합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자, 디귿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하는데, 아세트산이잖아.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디귿은 옳은 선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기역, 디귿이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번 문제. 자, 2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C와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지 우리가 한번 써봐야지. 자, H 플러스가 10개야, 지금 전자가. 그럼 이건 누구야? 나트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B, C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야. 그럼 뭔데? 자, 얘가 수소우면,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B는 1, 2, 3, 4, 5, 6, 7, 8, 9개의 전자 중에 8개의 전자만 제공한 O가 되겠지. 자, 이거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누구야? H, F가 됩니다. 자, 기역. A, 나트륨이 그 이 솔리드, 금속 상태로 존재할 때는 전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성과 연성 두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 되고요. 자, 니은 A, B, C, D 중에서 이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여기 하나 있지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이다? 네, 맞습니다. 디귿,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은? 자, 여기에서 묻는 건 A는 플러스고요. D는 1 마이너스지. 그래서 얘들은 1대 1로 결합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건 A, D가 됩니까? 네,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 N, O, 3에 자, 금속 B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 금속 A의 원자량은 small a다. 라고 하는데 자, 봐봐. 지금 A가 플러스라는 건 너희들이 알 수 있고요. 거기에서 B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 B 하나가 A 뭔데? 두 개를 석출시키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쌤이 개념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전하량 플러스짜리를 B가, 뭐? 얘가 M플러스야. 얘가 반응을 시키는데 자,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얘가 2대 1로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2대 1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전하량의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은 네, 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억 M은 이가 되고요. 니은 자, B는 산화제니? 라고 묻습니다. 자, 세 글자를 두 글자로 바꾸면 얘는 누구에 대해서 환원이 됐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B는 2플러스가 될 때 전자를 잃지요. 자, 전자를 잃으면 뭐다? 산화가 되니까 땡이요. 자, 디귿 B, 1몰이 모두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A의 질양은? 자, 봐봐. B가 1몰이 반응하면 생성되는 A는 2몰이 나오지. 그러면 A의 원자량이 small a니까 뭐? 얘는 2Ag이 나오겠지. 자, 2분의 1 Ag이 아니고요. 2Ag이 나온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디귿은 틀린 선지. 자, 옳은 것은요. ㄱ이고요. 3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